박범계 전 장관이 명확하게 왜 다른 내용이 보고가 됐던 건지 국회에는 왜 다른 내용을 설명했던 건지 설명을 하면 될 일인데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와 함께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왜 불거졌는지 그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지난해 8월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한 장관 출장비가 전임 장관 때보다 더 줄었다고 하니까 박범계 의원이 말을 꺼낸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임 장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 전 장관은 이미 장관 재임 시절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냈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해외 출장 관련 자료를 달라는 조수진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자료엔 박 전 장관이 6박 8일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수행원 6명과 함께 7,8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 나왔던 출장비하고도 조금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출장 직후에 국회 출장 보고서 정보 시스템에 총액이 6,840만 원, 수행원 5명으로 기록해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경비가 1억 원이 넘었고 수행원도 11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1년 출장 직후 보고한 것과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것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공개한 것 이 3가지 출장비와 동행 인원이 모두 다 달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에게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수치가 공개된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 장관의 출장에 대해서 취임 며칠 만에 미국에 황급히 다녀올 이유가 있었는지 따져부른 적이 있습니다. 또 비용 문제를 떠나서 평일에 빈 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부실 출장 의혹까지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김의겸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한 장관의 출장을 문제 삼았었는데 결국엔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박 의원은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내실 있게 잘 다녀왔다.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박범계 장관 시절에 출장을 갔을 때 동행했던 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법무부 자료에는 교수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준영 한동대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었고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는 특보를 지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스스로 부담했지만 체제비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박 전 장관과 함께 비영리 재단인 맨스플드 재단과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간 교수가 박 전 장관의 특파원 간담회까지 동행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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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